이 말씀부터 청해드리겠습니다. 신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고 싶은 테라 모델, 신나입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카페인에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라 업무 모델, 조윤서입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살짝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스타트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두 분께 궁금한 건 미모와 아름다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민아 조인성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줄 텐데 신민아 씨부터 건강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격 방출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신민아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하하하 일단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요? 하하하하 아무래도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뵈니까 그래서 건강한 어떤 기운을 느껴지는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신미야 씨한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신미야 씨 말씀, 말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인드라면 여러분들 다 아름다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셨죠? 네! 이렇게 되기 쉬워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좋은 제품이란 말이 가슴에 확 박히네요.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말,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이 5kg 또 10kg 이렇게 건강을 위해 마라톤에 도전을 하실 텐데 완주하시라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화이팅하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좋은 의미의 캠페인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무사히 완주 잘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분 계속 무대에 잡아놓고 싶지만 두 분은 우리 출발할 때 터치 버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 번 오늘 무대를 빛낸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수의 출발자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멋진 두 분 만나고 나니까 아주 아침이 기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출발하기 전에 준비 운동해야 돼요. 예, 준비 운동 열심히 해야 목표 안대로 달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